아빠 긴장했어? 발 잘 맞춰 걸어, 자빠지지 말고. 굳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벗겨지면 웃기라고. 긴장해가 심해하다고 하죠. 신부의 입장에 있겠습니다. 아낌없는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. 신부 입장. 신부 착수. 신부에 강한 Como 멤버들을 든 아래. 신부의 입장입니다. 신부 백성 перем 상호 승중. 신부에 강한 저희야. 신부의 의자입니다. 신부의 의자입니다. 신부의 의자입니다. 신부의 음료입니다. 신부가 보라. 신부와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축복된 이 날이 일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소주한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사랑으로 정성으로 예쁘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 정말 나을 갖고 300조의 순간이 되겠습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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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